여름엔 문보신 흘려야죠 신랑 쌤 여름엔 몸보신을 해야죠. 광어를 한 가지 사겠습니다. 아 막걸리를 사야겠습니다. 얘가 조금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두류 두류 두류! 이런 할인 쿠폰은 잘 챙기셔야 합니다. 조심히 캠핑 다녀오시고 널 위해서 서프라이즈가 서프라이즈 캠핑은 함께 해야 좋은 거 아닌가요? 이번에는 당신 차례예요. 복수전이에요? 캠핑장에서 만나요. 지금 포천으로 캠핑 가는 길인데 차가 진짜 엄청 막혀요. 그냥 계속 서 있습니다. 정체입니다 정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포천 각흘계곡 캠핑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무비 사이트가 차량이 옆에 주차가 안 돼요. 그래서 백패킹 모드로 왔는데 챙기다 보니 너무 짐이 많이 늘어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는 길에 차도 많이 막혀서 예상 도착 시간보다 조금 늦어졌거든요. 빨리 힘을 내서 중을 포다닥 옮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빠지겠어요. 여러분들은 꼭 간단하게 오세요. 다리 건너자마자 살짝 오르막길이 있어서 조금 힘듭니다. 대신에 여기가 짐을 옮겨야 되는 사이트라서 사람이 없어요. 자 다시 힘을 내서 다녀오겠습니다. 약간 노지 느낌 나고 굉장히 좋아요. 사람도 없고 진짜 요즘 같은 때는 사람 없는 게 제일 최고 같아요. 저기가 제 사이트고 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다리 옆으로는 이렇게 계곡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이 주차장. 이런 짐을 자격증이 있어요. 이게 무슨 짐을 하는지? 극시 наст불은 생일을 순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핵심을수сь 이 단척은 그것을 간을 mod시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것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틀을 우리는 정말 정하다고 해서 너무 좋은데? 오늘 피칭할 텐트는 힐레베르그 알락3에요 작년에 사놓고 한 번도 밖에서 피칭은 해본 적은 없어요 집에서는 한 번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해보려고 들고 왔습니다 샤웡 신나는 게개서 광고래 새로운 높이가 관리하는 걸 좋아서 창고yan 모덜 깨끗한 공간 미ố 들고 올거야 엄청 헷갈리네 길이는 똑같은데 서플라이를 빼볼게요. 슬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슬기 때문에 더 잘 안정돼요. 맞게 체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폴대 하나당 버클을 채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던 버클이 여기서도 합류되고 그렇게 되는 구조 같아요. 이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위태해 보이지? 이 폴대 끼우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아, 여기 있던가 봐. 알아냈어요. 아까 여기 있던 버클을 제가 여기에 채웠거든요. 그래서 뭐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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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을 어떻게 매듭 지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오늘 첫 피칭인데 거짓골이 됐어요. 아무튼 그래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번에 그 수빈이 내고 남편은 숙소에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쉬운 메시지를 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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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빵 아, 안락쓰리 언제 피칭하나 했더니 오늘 드디어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익숙해져야 빨리 치는데 오늘 처음 하는 거라서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또 해냈다는 느낌 때문에 소확행 뿌듯합니다. 그리고 피칭하고 나서 먹는 맥주가 진짜 꿀이거든요. 짠! 오늘 저녁은 군사부 순댓국과 함께합니다. 제 구독자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인데요.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군사부 순댓국은 배달 전문 업체인데요. 그래서 배달 어플을 통해 편안하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특징은 내가 원하는 부위를 골라서 먹을 수 있다는 건데요. 순대만, 살코기만, 그리고 내장만 이런 식으로 싫어하는 부위는 편안하게 빼고 드실 수 있어요. 또 감사하게도 요청란에 좋아요, 응원합니다 라고 써주시면 한 달 동안 만 원 상당의 편육이나 병천 순대를 서비스로 드린다고 그래요. 관심 있는 분들은 배달 어플로 고고고! 그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얼큰하게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청양고추를 좀 다져왔거든요. 많이 넣을게요. 와, 엄청 얼큰해. 순대. 김치 순대거든요. 맛있어요. 아점을 먹고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팠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뭐로 잡지? 모기향을 위에다가 올려놔야겠어요. 내일 아침에 먹었어야 했나? 술먹고? 국물이 엄청 시원하네요. 제가 호박잎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편육에다가 싸먹으려고 삶아왔어요. 통마늘. 여러분, 호박잎이 진짜 신의 한 수. 엄청 맛있는데요? are you? 호박잎에다가 싸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그나저나 이파리 한마리는 꼭 잡고 싶다 아 전기파리채를 가지고 왔었어야 했나 맛있겠죠 여러분들은 국밥에 밥 말아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안 말아 먹는 거 좋아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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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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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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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사이트가 되게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개수대 화장실 매점 다 멀어요. 밥 대우러 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같이 끓일게요. 하지만 저는 다시 와도 이 자리를 예약할 것 같아요. 사람이 없어서 좋아요. 저는 편의시설이 가까운 것보다 그냥 저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되게 잘 돼요. 오, 이게 가장 최선은 헤 vampire. 호박잎 때문에 천장이 다 까졌어요 지금 이 부분이 되게 어제부터 까끌까끌하더니 방금 천장이 까졌네 맛있겠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뚜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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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백패킹이 아니라서 그런지 패킹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차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냥 대충 때려넣는? 이번 캠핑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설레였습니다. 내가 캠핑을 가서 설레는 걸까? 라고 생각해봤는데 그게 아닌 제가 요즘 제 삶을 매순간 설레게 살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일도 기분 좋게 넘길 수 있고 힘든 일도 좋은 일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매순간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소중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